자 다음은 IES 동서를 봐드리겠습니다. 3만 7천 9백 안에 매수하셨고요. 조금 하락폭이 있는데 다행히 비중은 5%밖에 안 되시니까 조금 그나마 이게 조금 다행인 부분이네요. 이 IES 동서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조금 걱정되는 분야 같은 경우는 건설 부분의 수익성이 그렇게 크게 좋지가 않을 것 같고요. 이 건설 부분이 지금 건설사들 대부분이 좀 걱정일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지금 자의 아파트가 주차장이 무너졌지 않습니까. 그래서 정부에서는 전수조사를 한다 그래요. 과거에는 그런 행태들이 좀 있었겠죠. 순살자의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던데 철근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많이 빼면 비용이 줄어들겠죠.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남긴 것 같은데 지금은 그 부분이 좀 어려워진다라는 얘기예요. 그리고 과거에 있던 것까지 다 들춰낸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IES 동서가 가장 탄력 있게 좀 움직이는 그런 거는요. TMC라는 그런 기업에 지분 투자를 했죠. 그런데 이 TMC는 2차전지 폐배터리 재활용하는 업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섹터 쪽 특히 폐배터리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이 좋아져야 좀 주가가 이렇게 탄력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전체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2차전지 쪽도 변동성이 워낙 큰 모습이라서 그 부분도 조금 불투명한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믿을 건 실적 하나밖에 없어요. 하지만 이 실적 부분들도 자의서 좀 한번 뜯어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. 작년에 연금이익 한 3,400억 정도 났습니다. 올해는 2,800억 정도로 줄어들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줄어드는 게 올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올해 이렇게 줄어들고 내년부터 확 늘어날 텐데요. 이 IS농서 같은 종목은 올해 이렇게 좀 작년보다 좀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실적을 내고 내년까지도 실적 부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. 그렇다면 이 주가 자체가 단기간에 좀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. 다행히 지금 기술적으로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. 보시면 이전에 한번 찍었던 자리가 여기 갭이 생겼던 자리 이 부분하고 거의 조금 좀 연결되는 그런 자리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3만 1,900원 정도인데요. 그 지지선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어쩌면 이쪽 근처에서 좀 이렇게 바닥을 다지다가 반등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반등이 나오면 한 3만 5천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3만 5천원 근처 가면 일단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. 또 아래쪽으로도 보시게 되면 3만 9백 50원이란 가격이 있습니다. 이 가격은 지켜줘야 돼요. 만약에 이 가격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는 손절을 치는 게 맞습니다. 손절가하고 목표가 제시해 드렸으니까요. 그 부분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그 다음 그 다음